강아지 간다! 어? 빨리 와! 깡패여 아주 부러운 일은 수고 두개 물 잘 되자 물 동반자랑 집중 안돼! 안돼! 1인자는요. 2인자를 통해서 전체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.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. 2인자한테 이빨만 르릉 하면 말을 잘 듣는데 지금 그게 안되다 보니까 수시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거든요. 2인자는요. 2인자한테 이빨만 르릉 하면 말을 잘 듣고 있어요.